니피니 저쪽에서 오우 무서워 죽겠네 저거 오케이 피해보자 너무 무서워 안돼 안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젠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걸 해보려고 해요 로젠젠을 잡아봐 폭탄 피하기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를 잡을 때 파이어볼의 결정만 이용해가지고 연기음술로 써서 저를 잡으셔야 합니다 간단하죠 자 상대 뛴 데미지 저는 0%로 하겠습니다 저 이쪽분들은 이제 20%로 맞춰 놓으세요 20% 자 갑시다 렛츠고 렛츠기릿 또 갑시다 갑시다 좋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잡아 잡아 아이고 날아온다 아이고 가만있어 오케이 아이고 하객진을 펼쳐라 어어어 아 오케이 한 대 맞아준거야 자 어어어 됐어 이리와 보샘 어 어 자 조금만 뒤 어 아 자 한번 원클릭 누르고 어 어 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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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 에이 에이 수쳐보셈요? 아 쏴보셈요? 음... 어? 아! 아 좀... 아아 님들! 아 이거 좋아요 아 이제 살아남았고요 저 특성 빼겠습니다 자 쏴쏴쏴쏴 쏴쏴쏴쏴 메테오 써보세요 여러분 메테오 쓰세요 아 쏘고요 아 안 맞쥬? 아 난이도 올라갔쥬? 갑자기 어 호박 나타나고요? 자 점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야 메테오를 저기 떨궜어? 와 무서워 파이어벌과 메테오만 쓰도록 자 가만히 써주자 승리! 자 여기서 이번에 추가된 건 이제 우리 비앤비 님이 타겟팅이 되셨습니다 행동 루트를 파악하셔야 돼요 비앤비 님이 난 비앤비 님을 피해야 되고 이렇게 어허허 자 난 비앤비 님 피하겠습니다 저는요 어? 어? 괜찮아 괜찮아 아직 버틴다 어? 괜찮아 괜찮아 Uh oh Oh 잠깐만 Oh 여깄서 한번 서있다가 서있다가 소면은 치어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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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야 x3 야 x4 야 아 그러믄 안 되지 에이 5 5 4 3 2 1 아아 역시 아아 좋아 좋아 자 이피드라님은 우리팀인데 이 파이어볼 쓰시는 분들 위에 타겟팅이 되어주시는 분들이구요 아 자리칸이 무서워져 바람쥐어봐 자 아 날라왔습니다 첫번째 파이어볼 날라왔구요 아 아직 금지 아이고 맞았구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야 뭐야 어떡해 어떡해 이피드라라는 이미지 아워 이피니미터에 좁은sta 아 아 xxxished 1분 3초초 이 피드라는 위치를 잘 봐! 아아아아앙асс... 제가 진거 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거 인정하고요 바로 쏘시는거 봐봐 오케이 피해보자 우워어어 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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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피해주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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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무섭네 진짜 좀 봐 좀 봐 반대 또 까주고 전기 컨텐츠를 한번 준비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네요 사람 와바리 모아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폭탄 피하기였구요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그럼 로마